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해양수산부가 2020년 개장을 목표로 평택항에 국제여객부도와 터미널을 건설합니다. 해수부는 최근 33억 원을 들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선사와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증하는 여객과 화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여객부도 및 터미널 규모, 배치 등을 계획하는 내용입니다. 해수부는 내년 12월 나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까지 1,856억 원을 투입해 평택항에 새로운 국제여객부도와 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택항에는 중국 5개 지역을 연결하는 카페리 5척이 운항 중이지만 현재 국제여객부도 선석이 2개에 불과해 배들이 정박지에 대기하다 들어오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사가 끝나면 선석 부족으로 인한 부두 혼잡, 제접안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과 여객 불편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으며 대중국 관문항으로서 평택항의 위상이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